안녕하십니까 논현동 파이터입니다 미국 급식에 복싱을 1년을 했다고 그랬는데 복싱 싸움으로만 해도 내가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복싱 수련을 일단 기본적인 걸 열심히 했고 뭘로 붙든 레슬링으로 붙든 복싱으로 붙든 질 것 같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한번 초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번 경기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간다는데 형으로서 절망이라는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잘 받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초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볼렁